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까지 찾아오셔야죠 네이버에서 윤정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사이트에서 유튜브를 클릭하시면 요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그 그러한 내용들 그 지금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의 기준은 셀트리온 제약 또 셀트리온 또 두산 로보틱스 또 포스코 dx 또 hbm 반도체 온 디바이스 ai 많아요 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력에 대한 주력주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여기 오셔서 찾아오셔서 다 들여다보시면 뭐 무난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음 설정 범위 찾아 드리는 거고 두번째 기준은 이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와요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면은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의 이제 이벤트는 지금 이제 직장인 문자반의 경우는 매년 어 매년 일사분기 한 번씩 일사분기 하러 연말 연초에 이렇게 한번 오픈을 해 드려요 연말 연초에 오픈을 해 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착순 두 분 남아 계시는데 마감을 뭐 두 명이 안 채워 주면 금요일날 자동 마감을 하는 거고 금액 채워 주면 그 이전에 마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초에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 문자 반이든 vip 반이든 vip 반이든 가입 하시는 분들은 이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이제 프리미엄 교육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어 하반기 교육 이렇게 돼 있고 요 교육 자료들을 다 드려요 vod 동영상 교육 자료 교재까지 그렇게 해서 프리미엄 교육이 9시간 짜리가 5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벌써 9시간 짜리 5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시고 다들 힘겨워 하시고 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다 공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강 한강 그 다섯 가지 강좌에도 또 이렇게 다섯 개로 또 나뉘어 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10만 원입니다 해놨는데 여러분들 선배 분들은 이걸 다 들으셨어요 다 결제하고 다 들으신 그 교육입니다 그래서 갭과 거리량부터 해서 쭉 있는데 이게 이제 네이버에 보시면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 쇼핑 이라고 있어요 여기 누르면 지금도 쿠팡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가에 근데 연말 연초에 뭐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나도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서 유료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의 기준은 전체 교육 자료가 금액 기준으로 한 천만 원어치 넘어요 문자만 가입하셔서 다 드릴 테니까 교육 받으신다는데 뭐 자료 안 드리겠어요 시간론은 가장 짧게 뭐 잘 압축해 놓은 부분에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이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일곱 시간 짜리 교육부터 해서 이것도 110만 원짜리 일곱 시간 짜리 교육을 우리나라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드리니까 이 이벤트 꼭 혜택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제 가입할 걸 이 한숨소리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지금 12시 40분입니다 지금 근데 뭐 12시 40분이든 1시 40분이든 2시 40분이든 애절한 거는 여러분들이 애절하신 거예요 이 담당자 누구는 전화를 받겠죠 누군가는 뭐 못 받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화 드리겠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수익을 오늘 그 생방송 진행해 드리고 바로 이제 녹화 방송도 올려 드릴 거예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설정해 드렸던 녹화 방송부터 해서 그리고 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해서 설정을 해 드렸는지 전략 부분부터 해서 또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기준에서 또 교육을 설정해 드렸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교육 들어갑니다 뭐 교육이라고 해도 결론은 이제는 시장 상황을 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나스닥이 또 0.98% 1%의 지금 조종이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 쪽에 조종이 좀 있고 음 또 조종이 심한 쪽은 이제 AMD나 이런 쪽에 조종이 있습니다 나스닥 쪽에 위조해서 이제 좀 들여다보는 건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윤 정부가 항상 강조 드릴 때 변동률 라스닥 100입니다 변동률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래량 거래대금을 놓고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하락률을 뭐 놓고 보실 때에 이렇게 놓고 보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상승률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놓고 보시는 건 의미가 없고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을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거래량 부분이 가장 많은데 테슬라의 조종 다음에 AMD 쪽의 조종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1.43% 이런 기준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상 최대치 고점 뛰어넘고 그리고도 40% 이상 올라갔잖아요 엔비디아의 흐름은 일단은 500불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또 넘긴다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강력한 시세를 내고 있는 쪽 지금 엔비디아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고마진 반도체 HBM 쪽 고마진 반도체가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은 이제 HBM 쪽 그러니까 AI 관련된 서버발 고사양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상을 초월해요 이 내용들 뒷부분에 아주 자세히 주력주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방송에서 박성재 tv 방송에서 윤정도가 변동성매매 위주의 셀트리온 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또 오늘 기준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문자멸에 쌓인 내역도 이제 좀 오픈을 해 드렸잖아요 VVIP방에서 한번 드려도 볼까요 VVIP방에서 놓고 보시면은 뭐 전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일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3일날 3일 아 3일이면 이제 오늘이죠 오늘 오늘 기준인데 이제 문자멸에 쌓인 보내드렸던 내역을 다시 올려드렸어요 2일날 보내드렸던 거 정확히 보시면은 이제 셀트리온에 239,000원에 이탈시 237,000원 이탈시 차익실현 이렇게 문자 나갔습니다 223,000원부터 18,000원 8%의 수익이 난 거예요 시가총액 12짜리 종목의 공식적인 부분에 공식적인 부분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검색기에는 더 일찍 떴죠 그리고 이제 재편입계준을 229,000원 231,500원에 설정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 크롬 보시면은 이제 2일 거래 첫 거래일 2일날의 기준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검색기한 나와라 오빠 이렇게 셀트리온 엔캠 이렇게 나와 있죠 21만원 그리고 또 셀트리온 레이크 머트리얼지 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VI 바로 진입이 됐고 이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편입기준입니다 500만 주 실릴 수 있습니다 20분 만에 10%까지 들어 올렸어요 20분 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셀트리온 제약까지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준 거죠 결론은 이제 뭐 레이크 머트리얼즈 VI 들어가고 꼬리 달리면 차익실현 범위 설정을 하고 또 이렇게 셀트리온 레이크 머트리얼즈 평가손익 부분에 대한 수익범위도 이렇게 올라오고 또 셀트리온입니다 LNF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입니다 계속 그죠 계속 뭔가요 셀트리온이 또 셀트리온 제약이 그래서 저 갭에 대한 설정 범위를 잡아 드리면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 25만원 잡아 드린 거예요 21만 9천 5백원에 25만원에 목표주가를 설정해 드린 거예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를 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그 목표주가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아무도 없어요 윤종도 유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갭에 대한 목표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제 내용인데 그러니까 목표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해 놓고 목표주가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서 그 교육 9시간짜리 교육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료로는 안 해주나요? 무료도 있어요 보시면 이제 공지사항에 보시면 맨 밑에 부분에 보시면 캔들 미리 공부하는 거 갭에 대한 교육 에코프로 현대로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누르면 동영상이 아마 나올 텐데 이 동영상 교육 같은 경우에 한번 봐보세요 이 내용들 이거 트루먼트 가장 최근 부분부터 해서 지금 녹화 본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지금 우리가 이제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에코프로 이때가 7만 원대 7만 원대 여기서부터 20배 올랐죠 이게 작년 7월 14일자의 차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주봉 차트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주봉과 일봉 보여드리면서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나 그런 교육을 해 드린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랜비로 매매 법칙 거래대금 이게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형성되어 있는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URL 복사해서 올려 드릴 텐데 비밀번호 묶어놨죠 비밀번호 3333 찾아 들어오세요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접속 인원이 있으신데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 장이 좋든 안 좋든 지금 시간까지 그래도 여러분들 교육해 드리려고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VVIP방에 이렇게 셀트리온입니다부터 해서 12월 8일부터 계속 올려 드린 내용들 그리고 수급 범위가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 저게 이제 기타법인을 통한 자사주 매입 부분이 포함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아주 순수한 매수 강도가 확장돼 있는 그런 흐름은 좀 많이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뺏겼고 그 물량 뺏긴 것 대비해서의 매도 평균 단가 개인들의 매도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렇게 2008년도 도수 자료입니다 이게 이미 벌써 2008년도 도수 자료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 나와 줘야만 그래야만 그들도 차익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수급 논리에 의해서 매집이 되는 흐름 속에 이러한 상승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셀트리온의 개인들 매도 이외에도 그냥 외군 기간 그 조그만 물량 산 것도 10월 24일 이후에 셀트리온의 술매수 순위가 10위 정도에 놓여집니다 뭐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1위 그 다음에 5위 여기까지 5위입니다 포스코디엑스도 이제 넉터기 심화돼 있었는데 결국은 재편입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렇게 이제 그 엄청난 매집이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125만 주 126만 주 뿐만 아니라 어찌될건 개인들은 뭐 1억 4천 6백만 주짜리 종목인데 거의 뭐 4%에 가까운 그런 매집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은 12월 8일 12월 11일 12월 12일 12월 28일 그리고 1월 2일까지 계속 이렇게 검색해 떴고 매매사인 나갔고 이 수익 범위가 장중에 8% 안에 15%까지 올라오고 15%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13% 결국은 상한가가죠 상한가 포착되고 25% 올라온 거예요 그런 그 내용들의 매매사인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다 매매사인이에요 알테오전도 뭐 시장 흔들리면서 또 많이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일회일에 대처합니다 라고 다 올려드린 내역들 그런 내역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VVIP방에 계시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어찌됐든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할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좀 일찍 형성이 되고 빠르게 잡혀주고 그렇게 이제 기준점이 형성이 되어진 거죠 내일 기준에 과연 이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좀 저도 심사숙고해서 종목군을 좀 설정을 해드린 건데 일단은 하이닉스의 기준 지금 실적이 뒷받침되고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셀트리온, 포스코DX, 드선르브틱스, 한국항공원 이런 쪽을 다 이제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 게 옳고 그리고 이제 오늘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짱 공략주에 넣어놨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월 2일날 방송에서 1월 3일 개장전 공략주를 셀트리온 제약까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름 돋는다는 게 셀트리온 제약이 어제 거래량이 500만주 좀 넘었어요 근데 윤정도는 천만주를 갖다 넣어놨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천만주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야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정도의 설명은 천만주의 기준은 일단 어찌 됐든 우리가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려져 있어야만 그래야만 들여다볼 수 있고 그래야만 수익을 논할 수 있다 변동성 매매를 논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건데 심하게 두들겨 맞은 포스코DX 같은 경우에도 지난 8월달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계속 1위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번에 12월 말에도 포스코DX의 거래대금 순위가 2위에 계속 놓여져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쭉 끌고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의 셀트리온 제약도 거래대금이 사실상 2위에 3거래일, 2거래일 1위, 2위, 3위에 2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고 그리고 그 변동성이 수익으로 연동이 되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보시면 오늘 코스닥 시가 총액 상위 종목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다음에 LS 머트리얼즈 동진 세미캠 LS 머트리얼즈는 12월 17일 날 야간 교육해 드리고 일요일 날 야간 교육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12월 18일 날 상한가 갔죠 수익 다 잡아냈죠 우리가 동진 세미캠 어제도 7% 폭등이 나왔어요 오늘 시장 대비 잘 움직여주고 있는 거고 셀트리온 제약이 7.7% 시가 총액 1주 이상 짜리에서 가장 많은 가장 높은 상승률 1위 어제도 상한가 상승률 1위였죠 더 중요한 게 거래대금이란 거예요 어제 거래대금이 3위였어요 셀트리온하고 삼성전자가 1,2위를 했고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 일찍 들어오면서 3위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천만주까지 터지지는 못했지만 880만주 거래량 상당하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아 내일 셀트리온 얼마에 사세요? 야간 방송에서 그따구 소리나 하죠 그따구 소리나 하는 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 기아, 엘조학 이런 종목군들의 펀드멘털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적절한 구간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면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상한가 간 종목 또 20%씩 올라온 셀트리온 종가 기준에 15% 올라온 셀트리온은 어느 가격에 매매 사인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두들겨 맞은 게 많이 아픈 리노공업 어제 신고가 내렸었단 말이에요 어제 10% 이상 쭈쭈쭈 15%? 근데 오늘 개파랑 나왔어요 그 리노공업이 근데 무슨 얼마에 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야간 방송에서 편입당가 얼마, 목표주가 얼마 그게 펀드멘털이 뒷받침되는 안정적인 추위 추세가 있는 종목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소용 잡주의 변동성 확장된 종목 그런 종목을 막연히 얼마에 사라 그거는 저는 무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에서도 종목 2,400개에서 5개 시가총액 극대용주 무조건 1조 이상짜리 그런 종목을 올려드릴 때 기준거래량을 넣어드린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수 3,960만 주? 셀트리온이 1억 4,600만 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뭔가 전략을 잡아들이려면 펀드멘털 외적인 요인을 봐야 되는 종목군들 펀드멘털이 뒷받침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셀트리온이 또 셀트리온 제약이 어떻게 이게 펀드멘털이 뒷받침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결국은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고 펀드멘털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태의 기술적으로 2020년 11월 25일 때와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확장 그런데 이번에는 수급까지 뒷받침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어제 500만 주 때 거래량이 터진 종목에 대해서 오늘 880만 주 그러니까 천만 주가 터지지 않는 한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시초과 대비해서 최소 5에서 10% 등락 범위를 보려면 천만 주 수준의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9시간짜리 교육 중에 한 단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 천만 주의 기준은 오늘 880만 주 터지고 1조 천억인데 어제 야간 교육에 들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거래대금 부분이 터져줘야 된다 얼마나 1조씩 그래야만 이렇게 그래야만 이렇게 그래야만 이렇게 그래야만 이렇게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지면서 변동성의 확장이 형성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은 오늘 아쉽게도 거래가 50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는데 얼마 안 터졌거든요 그러면 포소디엑스를 많이 두들겨 맞긴 했지만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포소디엑스 쪽에 진짜 변동성이 연말에 어마어마한 변동성 나왔잖아요 그게 뭐 와 엄청난 수익이다 막 행복해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뭐 어제 오늘 급격히 거래대금이 축소되고 또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눌림목이 나오고 못 움직이고 못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좀 힘겹게 흘러갖고 다 좋아요 그러면 포스코 디엑스가 진짜 엄청난 부를 갖다 준 종목이거든요 우리한테는 문자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웃고 있잖아요 이 정도가 포스코 디엑스의 기준이 자 보세요 포스코 ICT일 때 11,500원 11,150원 11,330원 11,550원 4월 13일 날 이 날이 목요일입니다 요일도 안 잊어버려요 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략을 해서 단기 5% 비중으로 들어가서 이거 목요일날 들어가서 금요일날 비슷한 가격에 추가 편입하고 월요일날 상한가 화요일날 추가 폭등 그래서 목요일날 편입하고 금, 월, 화 3일만에 19,000원까지 가요 19,000원까지 가요 15,500만 주짜리에 만 원이 넘겨져서 1조 이상이기 때문에 5% 비중을 들은 거예요 안 그러면 매매세이 안 나가요 1조 미만은 거의 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때 기준에 4월 18일 기준에 4월 13일이 목요일 14일이 금요일 15,16 토일 17일날 상한가 조금 때 뒤에 나옵니다 18일날 19,000원대 찍고 밀려요 그게 밀리는 게 만 원까지 내려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고점 찍고 내려오는데 만 원까지 내려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2차전지의 기준도 펀드멘탈이 뒷받침 되지 않아요 소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멘탈이 뒷받침 되지 않아요 저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 찍고 꼬리 달리고 운복 떨어지면 전략 매도인 거야 미련 같지 않고 목표 주가가 15,000원인데 주가가 15,000원까지 왔어요 그럼 뭐해? 양봉이죠 거기서 왜 팔아? 바보마냥 목표 주가에 대한 의미는 없는 거예요 목표 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펀드멘탈적으로 저평가 상태에 가치 평가를 해서 목표 주가 설정하는 것도 그것도 그 정도 시세가 나온다는 건 기술적으로 강세를 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양봉인데 왜 팔아? 그러니까 목표 주가 15,000원이더라도 양봉이면 가져가는 거고 15,000원 근처에서라도 꼬리 달리고 운봉 떨어지면 차익 실현하는 거고 그렇게 기준을 잡는 거죠 목표 주가는 그러면 상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고점에서부터 얘가 끝내주는 업체요 포스코 그룹집 끝내줘요 냅돌더니 포스코 대박났다 이러면 안 돼 끊어줄 때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19,000원 갔던 애가 만 원까지 내려와요 지금에 와서 결론이 7만 원대까지 왔다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그렇게 따지면 에코프로 한 10년 갖고 가서 박순혁이 정신나간 친구 얘기처럼 무슨 10년 후에 700만 원 갑니다 천만 원 갑니다 또라이인 거지 그게 실적이 안 나오고 지금 현재 실적이 안 나오는 애잖아요 또 거기다 지지사인데 어찌됐든 기술적으로 정점이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얘가 끝내주는 업체예라고 펀드멘터리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을 세일지를 하다 보면 정작 19,000원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못 한단 말이에요 또 맨 마지막에 들어간 물량에 대해서 순절도 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간 물량에 대해서 순절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요 11,000원에서부터 11,000원에서부터 11,000원 가요 7월 26일날이 최고점이죠 그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45,000원 찍어요 그때는 2차전지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갔기 때문에 얘를 대장으로 삼지 않았어요 우리는 얘를 그냥 단계 5%인 거고 그래서 실질 비중 채우는 거는 포스코 퓨처엠 또 에코프로 그 두 개 종목이죠 근데 에코프로의 변동율이 82만원까지 찍었을 때 3월 23일날 50만원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한 방에 20% 빠져가지고 40만원까지 내려왔었어요 거기서부터 13거래일 만에 82만원 따불이 납니다 시가총액 13조짜리가 26조를 가요 어디 가서 이런 설명 못 들어보셨죠 박순혁이 무슨 소설책 쓰듯이 남이 분석해놓은 거 그런 얘기나 하지 시가총액이 얼마였었고 주가가 얼마였는데 정확히 몇 거래일 만에 뭐 따불이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철저하게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을 병행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분석은 뭐 제가 학자가 아닌 이상 또 반도체의 실질 생산 라인에서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하는 그러한 전문 인력이 아닌 이상 남이 분석해 놓은 거에 대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의 기준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기준에 이 종목이 재평가 작업이 형성되느냐 그래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법이냐 이걸로 보는 거예요 포스코DX가 어찌됐든 이 기준에서부터 4만 5천원까지 올라오는데 얼마가 올라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차전지 대형주가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얘도 움직임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7월 26일날 2차전지는 모든 종목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다 찍습니다 그리고 꺾여요 이미 7월 24일날 포스코 홀딩스가 4조원의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24% 올라갔다가 장중에 12% 밀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날을 정점으로 잡고 그날부터 차익치려는 거예요 우리는 포스코 홀딩스는 한 주도 없었지만 포스코 퓨처엠을 보통 때는 15% 넘겨야 오버시팅으로 설정해서 차익실현을 하는데 24일 7월 24일부터 53만원부터 차익실현 매도센을 드렸어요 방 안에 계신 분들 최소 3분의 1 절반 이상이 그때 전량 차익실현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단기 변동성 매매도 하고 그러나 해서 70만원 갔어요 하루 반나절 만에 그러니까 24일날 53만원 수준 종가로 끝나고 7월 25일날 추가한 10%급도 나왔네요 그리고 7월 26일날 70만원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7,700만 주짜리가 50조 수준 50조를 넘겼네요 어휴 어마어마하죠 결론은 그런 상태에서 26일날 포스코 홀딩스가 8조 에코프로 BM이 5조 에코프로가 4조 포스코 퓨처엠이 3조의 거래대국을 터뜨리고 꼴이 달리고 은봉 떨어지는데 8조라는 거래대금이 2021년 1월 11일날 삼성전자가 8조 3천억 터뜨린 이후에 처음 터진 거예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8분의 1짜리 포스코 홀딩스가 그리고 양봉이면 상관없다니까 그리고 은봉으로 떨어졌잖아요 꼴이 길은 꼴이 달리고 그거는 공매도 때문에 밀린 게 아니에요 정신나가 배터리가 나쁜 놈이지 나쁜 자식이 그냥 거짓말 해가지고 착한 일반 투자자분들을 현혹시킨 거 아니에요 지가 터진 입으로 금양부터 해서 주가 조작식에 헛소리하고 다니면서 금양의 비이성적인 폭등낼리에 앞잡이가 돼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나 고점에서 2차전지 조정받을 때마다 50%씩 조정받을 때마다 없어졌었어요 작년 22년 10월 10일을 고점 찍고 1월까지 50% 빠질 때 금양 박살날 때 도망가서 없었잖아 그러다가 2차전지 다시 올라오니까 기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 82만원에서 50만원 깨졌죠 그때 또 없어졌잖아요 공식적으로 나 은퇴할 거야 이 말같이 나는 그러나 또 기어 나와서 이번에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이 놈새끼가 선대인이라고 해서 압수색 당했죠 이번에 걔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그 못된 짓거리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 이거 뭐 그냥 냅두니까 다시 돌리던데 그리고 나서 정신병자처럼 악을 쓰면서 개인투자자분들 현혹시키고 정점에서 밀려서 회복기미가 없으니까 결국 거기다 대놓고 공매도 탓하고 이제는 정치한다고 떠들고 나쁜 놈 아냐 OBS에 요즘에 나오죠 압수색 당한 애를 무슨 방송국 그래도 지상파라는 OBS 그런 데서 출연시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출연시켜놓고 지들도 시청률 때문에 출연시켜놓고 아휴 그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결론은 우리는 2차전제를 7월 말에 싹 정리한 이유가 기술적으로 정점이다 지금 코스닥이 거래되면 10조가 안 나와요 그때 20조를 넘기던 거래되면 지금 10조가 안 나온다 그때 하루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두 종목이 거래대금 10조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 코스닥 시장이 10조가 안 나오는데 그리고 꼴이 달고 은봉이라서 정리 기준이에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2차전지 종목 중에 7월 26일 정점 찍고 밀린 2차전지가 단 한 종목도 그 고점을 넘긴 종목이 없어요 포스코 DX 빼고는 딱 하나 있죠 에코프로 HN 7월 26일 이후에 그냥 의미 없는 상한값은 가요 그거 이외에는 아예 없어요 두 번째 2차전지 종목군 중에서 공매대차 상한 빼고 실질적인 순매수 기준에 6%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 DX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보시면 8월 22일 3만 5천원 찍고 내려와서 이것도 조금 이따 방송 화면 보여드릴 거예요 3만원부터 검색기 나와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문자세인 나가고 한 기준에 3만 4천원 그리고 5만 6천원의 전략채 실현입니다 그리고 6만 4천 8병 찍고 이번에 다시 터져서 10월 이후에 수급 들어오고 12월 달에 3% 추가 편입 들어오고 그러니까 2차전지 중에 두 가지 기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고 있는 애는 얘고 그 신고가를 낼 때 수급이 6% 들어와서 끌어올린 건 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윤정도가 설명할 때 2차전지로 설명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좀 설명 듣고 계시면 나 지금 컵에다가 물도 안 갖고 왔고 물 가지러 가야 되는데 물도 안 갖고 오고 있는데 유튜브에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면 그렇게 힘들어? 응? 유튜브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결론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잡아 드리려고 설정을 하는 건데 8월 31일 날 57,200원일 때 여기서 꺾이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했는데 꺾였어요 장중에 장중에 꺾여서 차익 실현을 했어요 우리는 꺾였기 때문에 종가가 예를 들면 20% 올랐는데 장중에 12% 빠졌어 근데 종가가 16%로 끝났다고 대박 나셨죠? 윤정은 그렇게 말장난 안 해요 고점에서 12% 밀렸는데 차익 실현해야지 그거를 계속 갖고 있던 것처럼 뻥을 치면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리를 한 거고 한 템포 있다가 6만 4,800원을 찍고 고점을 형성하고 밀립니다 이미 변동성 앞에서 윗방향성의 추이능세가 아니라 휘청하고 무너진 거였죠 그리고 저날 이후에 8월 말 9월 초 이후에 3개월 만에 거래가 1조를 넘겨지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거래가 1조 수준이 터지면서 12월 21일 날 폭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4월 13일 날 11,000원대 들어가서 19,000원 찍고 밀릴 때 전량 차익 실현 아니 11,000원대 들어가면서 19,000원을 목표로 갖고 갔겠어요 처음에? 아니잖아 근데 3거래일 만에 목요일날 들어갔는데 월요일날 월요일날 상한가 화요일날 19,000원 찍고 꼬리 달려 아니 전량 차익 실현이지 양봉인데 왜 팔아? 목표 주가 13,000원이었어? 13,000원 넘길 때 양봉인데 왜 파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 내고 과금하고 듣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 뭐라 그래 목표 주가 15,000원이면 아 아 일단 뭐 일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더 올려면 대박 나셨죠 그러나서 또 이제 아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 아 일부 정리하시고요 아니 일부가 얼마큼이야 윤정도처럼 명확하게 절반 50% 100% 딱 두 번 차익 실현 끝 이렇게 가든가 일부 계속 올라가면 계속 대박 나셨죠 그러다 훅 꺾이면 자 다 파셨죠 아니 계속 올라가면 뭐 주식을 맨날 일부 파져가지고 맨날 팔았는데 뭐 나중에는 한 줄을 찢어 팔아 여기서 정확히 보시면 단기 비중 교육 비중을 처음에 잡아드리다가 단기 비중으로 확 올립니다 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수급 범위가 거래대원까지 터지면서 흐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이 문자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22일 날은 어마어마하게 나가죠 26일 날도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문자가 10통 막 15통 막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차익 실현을 해요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평상시 형성되어 있던 PER이나 PBR 대비해서 상상을 초월하게 이게 뭐야 해마야 해마 이런 기준에 추위 추세가 강세면 상관이 없는데 꺾이는 순간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분하게 우리가 교육받을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캐치해서 놓고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검색기에 11,000원대 떠요 안 떠요? 4월 13일 날 정확히 뜨죠 종목 2,400개에서 많이 뜨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4월 14일부터 사명이 포스코 DX로 바뀐 거야 ICT에서 DX로 이게 금요일입니다 요일도 안 잊어버려 왜? 명확히 우리는 매매를 했기 때문에 뻥이 아니라 문자 사인까지 다 있는데 방송 화면 다 있는데 이게 11,000원대 14일 날 방송 화면이면 그리고 나서 17일 날 이날 상한가 갔다니까 이날 하나 둘 셋 상한가 이날 4월 17일 날 목표 주가를 18,000원을 드립니다 목표 주가 18,000원 개배대한 목표 주가 18,000원 아니 17일 날 15,000원 상한가를 가요 그런데 상한가 가는 과정 상한가 진입하기 전에 18,000원 목표 주가를 결론은 개배대한 목표 주가 18,000원인데 상한가 15,600원인데 11,000원대 들어가서 40% 수익인데 이거 진짜 2조 3,000원짜리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목표 18,000원입니다 방송 화면 다 보여드렸죠 그러고 나서 17일이고요 상한가 들어갔고요 18일 날 또 떠요 17,000원 이게 19,000원 찍는다니까 이게 19,000원 찍고 그러고 나서 꺾여요 꺾이면 전량차익 실현 여기 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량차익 실현 그 이후에 만 원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6월 달에 13,000원의 재편입니다 13,000원에 내일 장 또 들여다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7월 26일 날 포스코디엑스 45,000원대 찍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탈퇴 신호를 모에서 종목 검색기 PC 버전에서 이거는 정회원님들도 잘 안 드려요 프리미엄 강연회를 할 때 그때 나눠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드리면 이거는 회수가 안 되거든 탈퇴 신호 딱 나왔을 때 차익 실현하면 되잖아 이게 7월 26일이에요 박순혁이 선대인이 다 데리고 와봐요 한번 아주 못돼 먹은 인간들 아주 이렇게 기술적으로 다 여기에 알고리즘 넣어놓고 기술적인 내용들 다 넣어놨을 때 1시 넘어서 전량차익 실현 신호가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차익 실현 못하고 애꿎은 일반 투자자분들 저 5.140만 원에 다 편입하게 해 놓고 지금에 하신 지가 언제 사라고 그랬냐고 거기다 가장 못돼 먹은 게 박순혁이 USB 하나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도서 짜집게 한 거 집어넣어 놓고 20만 원 30만 원에 팔아먹었잖아요 그거 만 곳만 팔아먹었어도 20억 30억인 거예요 그걸로 이제 겁대하려 없이 그냥 막 그냥 2차전지 최고점에 다 샀다가 다 깨지고 물린 다음에 지금에서는 낄낄대고 웃으면서 이 녀석이 뭐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아이고 우리 사모님이 만화님이 이제는 좀 덜 사라고 그래가지고 나쁜 놈이 쉽게 하냐 윤정부가 그렇게 약을 쓰고 매도 사인을 그렇게 내고 있는데 최고점에서 지금까지도 매수하러 그러죠 나쁜 놈들 아주 결론적으로 이 7월 26일 날 싹 다 정리가 끝난 거예요 모든 2차전지가 전부 다 돌려보세요 에코프로 HM만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21년, 23년도 전체를 봅시다 0053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고점 7월 26일 대비 60% 빠져 있어요 이 녀석이 잡아오라니까 진짜 빠타를 때려야지 나쁜 자식 아휴 박순혁이 전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53% 그죠? 53% 그리고 포스코 피추엠 또 포스코 홀딩스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고점 못 돌린다니까 얘도 뭐 24일 날 상한가 25일 날 10% 추가 폭등 26일 날 또 상한가 3일 만에 9조짜리가 17조가 됐어요 17조 그 수익 다 먹고 나왔잖아 우리는 24일 날 상한가에서도 일단 절반 정리합시다 거기서부터 차익 실현하고 또 뭐 있어요 금야? 단 한 종목이라니까 포스코 엠텍? 택도 없는 소리 단 한 종목이 있다고 그랬죠 에코프로 HN 이거 박순혁이나 선대인한테 물어보세요 야 그래서 너네가 맨날 사라 그러는데 야 이 녀석들아 7월 26일 날 고점 넘긴 종목이 2차전지에서 뭐가 있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에코프로 HN이 비이성적으로 이제 저때 한번 빵 치고 올라간 거 변동률이 별로 없었죠 사실은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저것도 모르고 있을 거야 아마 걔는 그 중에 유일하게 포스코 DX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 LNF와 함께 같이 그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강한 흐름이 있었고 거기에 수급이 10월 이후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고 12월 달에 추가 3% 들어오면서 이 흐름이에요 그러면 8월 말에 8월 말에 빵빵빵 터지잖아요 아이 거래대금 거래량도 별로 없는데 아이 무슨 소리 하고 거래량이 무슨 상관이 있어 거래대금의 의미가 있는 거죠 거래량을 자꾸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변동성매매 하시는 분들이 얘네들은 다 변동성매매잖아요 펀드멘트는 아니잖아요 거래대금 보는 거지 누가 이걸 거래량을 봅니까 이런 거래량 얘기하는 게 잘못돼 있는 게 이런 애들 때문에 그래요 정신나간 애 또 하나 있잖아요 무슨 박한샘인가? 환경에 주류도 아닌 비주류에서 헤매고 있던 애가 조선인물 검색사전이나 조중동에서 인물 검색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인물 검색사전을 훔쳐다가 몇십만 원씩 하거든요 샀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그걸 가지고 인맥이나 이런 거를 방송에서 했더니 대박 히트를 친 거지 우아사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와 대박인데 이런 거 이거를 가지고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거래가 둔화돼야 된다 왜? 매집이 되니까 이런 정신나간 친구지 거래량의 기본적인 기준은요 예전처럼 변동성이 제한적일 때는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을 넘겨야 된다 그래야 강하다 거래가 터지면서 저점이 낮아져야 추세가 지속된다 이 얘기에요 근데 얘는 지금 기아가 천하의 기아인데 거래가 안 터지고 계속 고점을 넘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월봉인데 그냥 일주 월봉 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시젠이나 신풍장 똑같습니다 걔네는 일봉에서의 기준이고 얘는 월봉 기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5천원짜리가 열렙에 갔어요 5천원짜리가 천만주 터지면 500억뿐이 안 됩니다 근데 열렙에 가서 8만4천원이면 천만주 터지면 얘는 8만4천원일 때는 8,400억이 터지는 거예요 5천원일 때는 575억이고 그러니까 거래량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변동이 확장돼 있을 때는 그래서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변동이 다 확장돼 있죠 그랜빌의 매매법칙의 기준 거래선이 200일선이에요 왜? 200일 동안 움직여야 조금 변동이 있거든 그 200일선을 보고 봤는데 최근에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재 그 교재가 증권 교수님들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경영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박사학위 가주신 분들이 그 교수님들이 오래전에 만들어 놓으신 도서인데 그걸로 자격증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게 교과서예요 근데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재 내용의 그랜빌의 매매법칙을 200일선이 아닌 20일선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 당시에 벌써 변동성이 있어서 지금은 10일이나 5일선의 기준 그것보다 더 빠르게 보조지표까지 활용해서 보조지표까지 활용해서 놓고 보잖아요 결론적으로 변동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져 있는 종목 특히 지금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단계적으로 주가가 급등 에코프로 막 10배씩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에코프로 10만 원일 때 천만 주면 1조입니다 10만 원일 때 천만 주면 1조예요 100만 주만 할까요? 10만 원일 때 100만 주면 천억 터진 거예요 10만 원일 때 100만 주면 그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작년 1월 말일 종가가 11만 9천 원이었어요 11만 9천 원에 100만 주 터지면 1190억이잖아요 근데 150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153만 8천 원? 그럼 150만 원 곱하기 100만 주면 아까 전에 10만 주로 잘못 얘기했는데 10만 원짜리 100만 주면 1000억인데 10만 원짜리 100만 주면 1000억인데 똑같은 100만 주가 아니잖아요 15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100만 주면 1조 5천 원입니다 1조 5천 원 15배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는 거래 대금을 놓고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래 대금을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 한 죽는 거예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변동성의 셀트리온 제약이 더 크니까 제약으로도 볼까요? 셀트리온 제약의 2020년 이후의 흐름 변동성 확장되고 또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가던 그 시점입니다 거래 대금이 빠지면서 죽는 거죠 이게 주봉으로 보시면 더 눈에 확 띄요 이걸 지금 보는 이유가 어떤 종목에서든지 저 기준이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극등이 나와서 고점 대비 38% 하락인 거죠 얘가 14만 원이 깨졌단 말이야 38만 원 수준에서 얼마 깨진 거예요? 14만 원이면 절반이 아니라니까 절반이면 18만 원이지 60%, 70% 깨진 거예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던 애가 60%, 70% 깨집니다 그럼 펀드멘탈적인 부분의 해석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펀드멘탈 좋다며 근데 어떻게 70% 깨지나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에서 프리미엄이 꺼질 때의 조종입니다 얘든 카카오 네이버든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또 2차전 전부 마찬가지인데 결론은 기술적으로 정점을 잡기 위해서는 거래의 기준이 거래량으로 보시면 안 되고 거래대금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는 게 맞아요 변동성이 큰 애들은 거래대금이 어떻게 돼요? 극강하죠 뒤도 안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포스코, DX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7월 26일 이후에 단 한 종목도 2차전지에서 고점을 넘긴 종목이 없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HN 별도로 움직인 개 하나 빼고는 그리고 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7월 26일날 4만 5천원 찍고 밀려서 3만원이 이탈됩니다 근데 그 3만원이 이탈되는데 8월 17일날 머리도 안 깎고 나가서 저 덥수룩한 얼굴에 어떻게 했어요? 3만 4백원에 포스코, DX 떴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한미반도체 4만 9천원 얘 얼마 6만원 돼 있어 박순혁이 정신나간에 한미반도체 고발당했죠 고소당했단 말이야 한미반도체는 이 가격 대비에서도 20% 올라와 있는 거고 2차전지 에코프로는 지금 110만원에서 반투박 나 있는 거고 어찌됐든 포스코, DX는 별도 2차전지가 아닌 별도의 기준으로 이렇게 3만 350원에 검색기 떴을 때부터 계속 매수의 신호를 잡아들이고 내일장 공략 줍니다 2차전지가 또 반등 나온다 싶으면 이렇게 에코프로도 넣을 수 있어요 기준거래량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하루에 거래대금 4조씩 터지던 애가 지금 거래대금 2천억? 20분의 1 투막 난 애가 어떻게 신세가 나온다는 얘기야 끝내주고 우리가 얘를 사야 돼 애국을 하는 거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니 애국은 개뿔 무슨 주식시장에 재테크하러 들어갔다가 무슨 제도를 바꾸고 애국을 해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해서 속아 넘어가는 개인투자자분들이 안타까운 거죠 결론은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3만 원대에서부터 편입했던 게 이제 5만 7천 원에 아 대박 냈죠 윤정도 대박이죠 그게 문제가 아냐 목표 주가 4만 8천 5백 원 6만 4천 8백 원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 윤정부가 얘 좋아요 검색개 떴어요 대박 날 것 같아요 이런다고 주가 갑니까? 어?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윤정도 잘났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고기 잡는 법을 배우시라는 얘기에요 고기 잡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게 뒤돌아주면 자꾸 까먹잖아 왜? 여러분들의 분야가 아니니까 윤정도 그럼 뭐 먹고 살아 한 번 듣고 다 알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들으실 때 아 맞다 판단 능력은 있잖아요 들으실 때 판단 능력은 그 판단을 하시고 뒤돌아섰는데 까먹고 자꾸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유료 가입해야지 딴 데서 물려있어도 못해요 또 어떤 분은 전화와서 무슨 뭐 내가 루닛에 5억을 물려있어도 못해 갖고 오라고 싹 다 정리시켜 드릴 테니까 그걸 왜 또 들고 있어 거래대금부터 봐봐요 얼마나 거래대금이 안 나와 결론은 이 포스코디엑스가 윤정도가 3만 원에 검색개 떴습니다 이거 계속 갈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뭐 목표주가 방송에서 더 올려드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차익실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차익실현을 한 건 맞아 그렇죠? 5만 7,500원에서 꺾여 내려올 때 15% 이상 들어 올리는 종목 1조 이상 짜리에서 15% 이상 들어 올리고 거기서 꺾여 내려오면 차익실현을 합니다 그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갔다니까 뭐 다이렉트로 막 날아간 건 아니지만 5만 7,000원 때 우린 차익실현을 했고 6만 400원 목표주가 드렸는데 6만 4,800원 찍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몇 번을 설명드린 교육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야 지금 차트에 뭐 보여요 지금 거래대금 보이죠 거래대금 밑에 밑에 그 파란색이 거래대금이에요 고점을 넘길 때 거래대금을 치고 넘겨야 돼 어느 방송국에서 어떤 친구가 거래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도 안 하죠 박한샘이 정신 나가는 애들은 무슨 뭐 거래가 줄어야 주가가 폭도하면 완전히 야 난 진짜 아휴 그런 애들이 매출 1년에 몇 십억을 내요 잘못된 정보 가지고 이 바닥이 뭐 그래요 20년 동안 그려왔어 20년 이상을 월, 화, 목, 금 이렇게 써놓은 기준이요 거래대금 1위를 형성했던 날들의 기준입니다 시가총액이 얘가 1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래대금이 1위가 나와 계속 이렇게 장중 거래대금 1위 그러니까 저 장대 양평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충분하게 실려지는 거예요 주가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4월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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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3일부터 해서 18일까지 거래일수록 4거래일 만에 11,000원대 종목이 19,000원대까지 그러니까 얘가 11,000원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가 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4배 올랐어 거래량 똑같이 100만 주 터져도 주가가 4배 올랐으니까 거래대금도 4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대금을 자꾸 보여드리는 건데 자, 보십시오 8월 25일입니다 얘가 시가총액이 1위는 아니잖아요 에코프로가 거래대금 7월 26일날 얼마 터졌다고 했어요 4조 터졌다고 했죠 포스콜딩스가요 거래대금 얼마? 8조 터졌어요 그런 애들이 거래대금 1조도 안 나와 얘네가 움직일 수 있겠냐고 이 당시 기준에 에코프로가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당시 기준에 125만 7,000원인데 윤정도는 얘 별로 관심도 없어 싹 다 정리가 끝이야 작년에도 그렇게 2022년에도 갖고 왔는데 왜? 4조 터진 애가 7,000억이야? 포스콜딩스? 7월 26일날 8조 터진 애가 5,000억이야? 이게 어떻게 시세가 나오겠어요? 거래대금 5조 터지던 애가 3,600억이야? 10분의 1토만? 거래대금 3조 원대 터지던 애가 3,800억이야? 얘네가 어떻게 시세가 나오겠냐고 그럼 얘는 거래대금 1인데 무슨 얘는 2위 3위잖아요 2위 3위 할 때에도 얘가 지금 거래대금 8조씩 터졌다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시세가 결론적으로 포스코딩스가 8월 25일날 1위 한 번 했나 보다 아니라고 13% 올랐죠? 거래대금 1조 3,000억인데 1조 3,000억이면 상한가도 간단 말이에요 44,400원이면 7월 26일 고점 넘기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나 28일날 어떻게 돼요? 고점 넘긴 거예요 저게 7월 26일 고점을 8,585억 분이 안 되지만 거래대금 1위입니다 거래대금 1위 지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보다 주가가 높지 않나요? 밀려가지고 또 비슷해졌나? 어찌됐든 28일도 거래대금 1위 그리고 29일 거래대금 또 1위 이해 되세요? 거래대금이 1위니까 변동성이 나와 거래대금이 1위여도 0.1%인데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였다는 거예요 이건 대놓고 집어가라는 얘기예요 거래대금만 그냥 뺑뺑 돌려서 1위인가? 아니에요 수급에 손받김이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0일날 4위잖아요 개장초 1위였어요 1위였는데 0.1%뿐이 못 움직였어요 변동성이 개장초 1위였는데 눌리면서 1.3%로 끝났는데 이때도 변동률이 안 났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 2위 터지면서 16% 오고 싶대요 어우 소름돋지 않아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다시 보실래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잖아 거래대금 다 써놨잖아 거래대금 1위 거래대금 1위 거래대금 1위 1위인데 0.7% 좋다 꽉꽉 눌러주고 손받김 잘 나오고 매집 잘 들어가고 있구나 그걸 나서 8월 31일날 아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가만히 있으면 상한가 가요? 얘도 오전에 상한가 문 닫았거든 그 다음날 거래대금 1조 이상 터뜨린다니까 이게 다이렉트로 이게 얼마여서 부착된 거예요? 11만원대 12만원에 부착된 12만원에 8월 31일날 12만원에 부착되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 가고 11만원대 부착됐죠 11만원대 그리고 나서 24만원까지 다이렉트로 가요 그때 거래대금은 어땠겠어? 거래대금이 이렇게 돼 있었겠지 이렇게 막 미친 듯이 터져 있었겠지 지금의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처럼 그 거래대금이 극감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써있잖아요 거래대금 1위 25일 28일 29일 거래대금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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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중거래대금 1위에서 4위로 장중거래대금 1위에서 2위로 오버슈팅 빵빵빵 자 거래대금 계속 터져야 됩니다 거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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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래대금이 8월 31일날 터지면서 밑골이 달리고 탈티시로 하나 우린 일단 전량차익 실현이죠 그 다음날 또 거래대금 터지면 되는데 안 터져 안 터지고 12월달로 넘은 거예요 12월 21일 종목검색기 뜹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터지는데 5만6300원에 떴을까봐 아냐 5만3500원에 신호가 나와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빵땅 터져 22일날 1500만주 거래대금 보십시오라고 또 터져 또 나와 2.49% 6만1700원 이게 얼마 7만9600원 찍었나요? 이 흐름에 계속 매수사인 나가죠 왜? 거래대금 최상이니까 계속 나가는 거야 농담해라 계속 거래대금 최상이니까 지금에 와서도 그 얘기를 한다고 대표님 저 이런 종목 하나만 잡아주세요 아니 이런 종목 하나만이 아니라 내일 당장이라도 또 종목은 나와요 아 저 종목 하나 수익나면 가입할게요 아니 가입 안 해도 내가 그지인가? 내가 무슨 종목장 사는 사람이에요? 아 가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알려드리면 무료로 대처가 되는 분들은 무료로 하시면 돼요 치팅방에 무료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게 원할지 못하신 분들 또 수익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 그 기준에선 어떻게 해야 돼? 뭐 과금하시고 유료화하실 수밖에 그 방법밖에 없어 그럼 얘도 똑같이 거래대금이 이 당시 기준에 사정체대치가 아니라 이 당시 기준에 거래대금이 충분히 월등히 12월 말까지 실렸느냐 12월 21일 날 정확하게 포차해야 된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박스 쳐놨는데 또 또 박스 쳐놨는데 아 박스 쳐놓은 걸 내가 안 올려줬구나 어찌됐건 거래대금 2위만 보시면 돼요 거래대금 2위 포스코드 EX입니다 21일 날 뜬금없이 거래대금 2위 22일입니다 26일 거래대금 2위 27일 거래대금 2위 28일 거래대금 2위 웃을 일이야 농담해라 그리고 28일 날 고점 찍고 밀려놓은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임의 기준 설정 1월 2일 날 거래대금이 둔화되어 버리고 밀렸어요 7만 600원에 정리하자라고 문자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7만 600원, 7만 원에 정리하십시오 했는데 정리 안 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오늘 기준을 또 잡아드렸어요 64,000원 이탈되면 정리하십시오 결론은요 이탈되어 버렸어요 7만 원에 어제 잘라내신 분들이 가장 현명하셨던 거고 그리고 오늘 64,000원에 정리했다가 되돌릴 때 편입 설정하신 그런 기준점들이 있으셔야만 이런 변동성 종목의 기준이 잡힙니다 포스코디엑스의 펀드멘탈이 저평가요? 아니죠 기술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러면 모멘텀이 있느냐? 있죠 어떤 모멘텀? 거래수 이전 상장 일단은 1월 2일부로 이전이 된 거고 MSI 지수에 편입되는 부분 거기에 이제 수급 논리 그 수급 논리 기준에 포스코디엑스가 MSI 지수에 편입되고 액티브 쪽에서 들어온다고 감안을 해도 거래대금 외군기관 쌍거리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5위에 놓여져 있다 대단한 겁니다 950만 주? 1억 5200만 주짜리에 980만 주면 6%대 매수가 들었다는 거예요 6%대 적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매수 어마어마한 매수 쌍거리잖아요 거기에 영기금이 때려 사요 참 희한해 요즘에 우리가 좋아하는 정보는 다 영기금이잖아 총선 앞두고 개인들이 개인들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어때요? 잘 보셔야 돼요 거래대금에 대한 동그라미를 크게 쳐들이고 있죠 그리고 수급이 개선돼야 됩니다 수급은 미친듯이 그때 이후로 들어오고 보세요 지금 이게 월봉이야 앞전 고점 못 들고 있잖아요 저 수급 들어와야 된다고 분명히 동그라미 쳐놨죠 거래대금과 수급에 맨 하단 부분의 선이 수급선이거든 개인들 누적 수급 어떻게 돼요? 급격히 들어오고 고점도 못 넘기던 양봉이 쫙 뻗어 올라가고 이게 12월 26일 27일이야 28일 저 장때 양봉의 기준 거래대금의 기준하고 이걸 다 보시라는 거예요 1월 2일과 3일 날 거래대금이 좀 둔화되고의 흐름인데 지금 이제 결론을 내드리면 포스코디엑스의 8월 말 기준과 1월 달 데이터도 끄집어내면 갖고 올 수는 있는데 연속성이 지한적이니까 8월 말과 12월 21일부터 해서의 거래대금 내일이 1위 2위 그렇기 때문에 변동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에 셀트리온 제약이 어제 거래대금 3위였어요 상한가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는 바람에 그리고 1위 2위가 삼성전자 셀트리온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게 지금 계속 거래를 터뜨리고 있어요 오늘 많이 미끄러졌지만 미끄러지지 않더라도 거래대금 최상위 올라와 있어요 삼성전자 실가총액이 1위일 뿐이지 거래대금 1위는 아니에요 거래대금 10위 밖으로 미끄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1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최상위 1, 2, 3위에서 계속 왔다 그러니까 추위 추세가 강한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월요일 1월 2일, 1월 3일 거래가 수반되니까요 다만 셀트리온의 거래대금은 시가총액 10위짜리로 감안했을 때 저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변동성이 나온다면 1조 이상 터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개장초부터 거래가 수반되어 있어야 돼요 동시효과부터 거래가 수반되어 있어야 되고 9시 10분 10시 그 사이에 거래대금 셀트리온은 500만 주 기준 잡고 있으니까 150만 주가 10시 이전에 터져야 돼요 그리고 양봉이어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강한 거예요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이 아니라 포스코 디엑스 천만 주씩 터져야 되죠 원래 1500만 주 터져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변동성 기준에 볼 수 있는 부분은 누적 수급돼 있고 연기용 들어와 있는 포스코 디엑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이미 터져 있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이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단기 과일 지정 예고 들어가 있으니까 하루 쉬었다 가시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가 금요일 날 투자 경고가 풀려요 그때까지 주가를 좀 눌러놔주면 투자 경고가 풀리고 나서 쭉쭉쭉쭉쭉쭉쭉 이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검색기 기준도 보시는 거에요 아시겠죠? 어차피 셀트리온 제약 방송에서 보시고 들어오신 거고요 여러분들이 신규 들어오신 분들은 셀트리온 세일즈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결론은 그래서 이런 가격에 잡았냐 이거야 1월 2일 날 9만 5천 5백 원에 셀트리온 12월 8일 날 잡으셨냐 이거야 12월 8일 날 얼마에? 16만 4천 5백 원 아니 15만 원대 계속 드죠 그리고 나서 날짜별로 1월 2일에도 마찬가지에요 1월 2일에도 21만 원? 아니지 그 이하에서 떴죠 20만 3천 원 그리 나서 24만 천 원 찍는 거에요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오는 이런 종목이에요 다시 보여드려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클릭해서 들어오시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유튜브 이렇게 다 나오니까 공식 홈페이지에 유튜브 들어오시고 또 윤정도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이벤트 진행해 드릴 때 지금 설명 듣고 아침에 눈 뜨면 다 잊어먹죠 아 거래대원 실리면 되는구나 아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다 잊어버리실 수밖에 없어 본업에 충실하셔야 되니까 천업번호가 나와있잖아요 천업번호가 나와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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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과정 속의 그름을 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아 공짜로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볼까 저라면 이 시간까지 힘들게 이렇게 계좌가 시뻘겋고 힘드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계좌가 시뻘겋고 수익이면 보시겠어요 방송을? 저라면 유료가입을 해서 이렇게 훌륭한 윤정도가 딱딱딱 집어들이는 그러한 수익 범위를 제대로 가져가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정도의 기준은 그 수익률의 범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범접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 나 주식 좀 해요 나 전문가예요 혹은 뭐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는 무슨 뭐 윤정도한테 다 배워갔지 예전에 장 끝나고 나면 전화와서 시황 물어보고 다 했단 말이에요 신문 기자분들이 윤정도 누군지 한번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윤정도 이런 사람이에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윤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보셨죠 조선인물검색에 뜹니다 조선인물검색에 그냥 뭐 허투루 있는 윤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윤정도의 기준이 37년 된 럭키증권 카드 지금의 NH증권으로 사명이 바뀐 거예요 몇 차례에 걸쳐서 럭키, LG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NH투자증권 아니 세상의 증권선물거래소 KRX에서 초청 강연에 우리나라에 유일무이합니다 없어요 없어요 초청 강연에 자체가 아니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비제도권 인사를 왜 불러 이게 지금 증권선물거래소 홍보실 전화번호였어요 이게 지금 바뀐지 모르겠지만 2005년이라니까 어디 꼬맹이들하고 윤정도를 비교해 어디 박준혁 같은 애들하고 비교를 하려고 해요 결론적으로 실전투자대회 7번 우승한 것에 대한 그 노하우 부분들 이게 박스 쳐드리는 게 다 우리 고객분들이에요 주간단위 순위 다 우리 고객분들 다 이분들이 마스터즈 리그에 올라가 계신 분들이죠 마스터즈 리그가 뭐냐면 1억 이상 계좌 2007년도에 기준이에요 2007년도 1억 이상 계좌 갖고 계신 분들 마스터즈 리그의 그 순위 결론은 300만 원짜리 계좌에요 사실은 만 프로가 없으면 만 프로가 10주 만에 SBS CNBC 방송에서 이게 누구야? 요즘 한용이 잘 나오고 있죠? 우리 회사 연구원이었죠 이런 애들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 직원 출신이 한용이부터 해서 24시 클럽의 김지욱이부터 해서 박영호 대표부터 해서 저기 반야 저 누가 구현모부터 해서 김정혁이부터 해서 빠박이 조용호부터 해서 9시 방송에 이슈 이런 대도 않는 애들부터 해서 한두 명이냐고 우리 연구원 직원 출신 애들이 그 스승한테 멘토 서비스를 받으셔야죠 얘도 주식을 알아 뭘 알아 이제는 몇 년을 했으니까 그냥 거탈기는 하죠 거탈기는 TM만 200명씩 돌려야 얘가 그게 보이스피싱이지 그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종목 보세요 이 사람들 이 종목 이런 종목 갖고 되겠어? 윤정도의 종목하고는 질이 다르잖아요 윤정도의 종목하고는 하나케미칼 현대중공업 하고 있는데 이런 개잡주 가지고 지금까지도 전문가라고 이 당시에 시청자분들이나 가입 고객들은 윤정도와 함께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케미칼 이런 NC소프트 보셨던 분들은 지금도 살아남아 계시지만 이런 개잡주 보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 다 깡통이지 근데 얘네들은 남아있잖아 지금 시장에 전문가랍시고 대신증권하고 CNBC하고 직접적인 실전투자 대회를 한 거예요 이 순위는 제가 늦지도 않았어요 대형주에서 이런 수익을 내지 삼성전자 이런 종목으로 이게 2015년도 MTN LG화학 삼성전자 엔소드 삼성전기 삼성성명 이런 게 실질 수익이 아니에요? 이게 실질 수익이잖아 어디 소용 잡주들 듣도 보도 못한 거 말고 이게 다 1조 이상짜리에요 1조 이상짜리에서의 수익 1조 이상 1조 이상 다 전부 다 1조 미만짜리 종목이 없어 다 1조 이상이에요 1조 이상 전부 다 전부 다 근데 1조라고 한다면 선입견을 갖고 계시죠 그럴 필요 없어요 충분한 수익이 발생됩니다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 지금은 네이버에 인물 검색에 자기 등록이 가능하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에 방송 나오는 사람 중에 포탈 사이트에 이름 검색해서 나오는 사람 윤정두가 유일했어요 누군지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장애 지금의 흐름이 눌림목이 나와있다 할지라도 걱정 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받으셔야 돼요 전화번호 오픈되어 있을 때 연락하십시오 늦었다 싶을 때 가장 빠른 겁니다 글근도 개